오늘 우리 K 증시는 사실 어제만 해도 7월 그리고 하반기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어제 먹은 거를 2배로 토해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간밤 테슬라가 모처럼 급등 나오면서 K 배터리 2차 전지주들에도 좀 기대가 모아졌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만 빼고는 전부 또 급락이 나오면서 테슬라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에코 프로그룹주가 동반 하락을 했고 이제 그 금양이 오늘 아까 또 8만원이 붕괴되면서 지난주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정말 쇼했다고 상승한 거 그대로 다 까먹어 버렸죠. 그때 당시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금양 무수에 찾아와가지고 한참 동안 머물다 갔는데 그 금양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이 동문 선후배라서 현대차가 금양을 밀어주려고 한다느니 또 그때 금양 그 사륜고 원통형 배터리를 사륜구동 그 빈 차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시연한 거를 보고 이거는 분명히 전기 SUV 그래서 리비안 납품용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또 그때 해서 금양에 들어간 분들 또 그대로 물려 버렸죠. 거기다가 지난 6월 한 달간 테슬라 빠질 때 약간 인버스 포지션으로다가 상승세가 돋보였던 현대차가 오늘 테슬라 롱 현대차 숏 이렇게 이제 저격을 또 당했고 결국 6월에 일찌감치 시동 걸렸던 이 썸머 랠리도 이제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차라리 썸머 밸리로 골짜기 계곡으로 쳐박든가 그러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니까 그거 믿고 한번 저가 매수 베팅을 해볼 수나 있지. 근데 지금은 썸머 랠리도 썸머 밸리도 아니고 그냥 썸머 젤리야. 그냥 끈적거리기만 하고 계속 그냥 흘러내리기만 있다고 사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모처럼 테슬라가 6% 급등 나오면서 200달러를 다시 재탈환했고 진짜 이날 만큼은 정말로 전성기 때 그 테슬라 그 폼 그대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월과 빅테크들을 거래량이면 거래량 상승률이면 상승률 하여튼 싹 다 눌러버렸죠. 사실 우리 K2차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테슬라부터 살아나야 이제 전기차 배터리든 2차전지 소재든 하여간 이것도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이번 급등이 과연 그 성분이 뭐였나 그리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건가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죠. 일단 바로 내일 수요일에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 이게 또 2중 3중으로 야바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원래 컨센서스가 44만대 였는데 발표가 가까워지니까 다시 이제 42만대 수준으로 지금 컨센이 내려갔고 오늘은 또 UBS가 결국 44만대에서 2만 5천대가 깎인 41만 5천대로 나올 거라고 또 예측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테슬라 주가는 도대체 그럼 왜 오른 거냐. 괜히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2차전지 기대했다가 실망만 컸지 않냐. 요거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테슬라의 상승이 우리 K2차전지주들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냐. 분명히 전기차 업황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지난 주말 미국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바이든을 발라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다시 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정말 진보주의자들로 주류가 형성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전기차 자체가 찬밥 신사가 된다고 해도 대신에 테슬라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을 봐도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번번이 막 삭감되지 않으면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럼에도 정말 진정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브랜드는 테슬라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이랑 손잡은 리비안 정도 이렇게가 유력하지 않을까. 사실 미국에서 픽업트럭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전기로 만약에 완전하게 구현을 하면 그 포드 F-150 라이트닝 모델 약간 실패한 거와는 정말 큰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둘 다 급등을 한 거.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는 보조금이 끊겨도 심지어 테슬라가 친환경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또 일론 머스크가 혼의 자식을 계속 낳으면서 호적이 이제 지저분해진다고 해도 남자 여자 막 다 좋아하고 내가 테슬라라서 사는 거다. 이런 수요는 꾸준히 이제 존재를 할 테니까 그런 일종의 팬덤 이코노미가 또 인정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테슬라가 오는 8월 8일에 로보텍시랑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추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인도 대수가 예상치 못 미쳐가지고 완전 폭망을 하더라도 아 원래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몰랐어. 지금 인도 대수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랑 테슬람 형님들이 표정 관리하면서 약간 보커슬루 은근슬쩍 테슬라는 미래기업이야. 로봇이랑 AI가 주력이야. 이렇게 이제 둔갑을 시킬 경우 오히려 인도 대수의 실망은 저가 매수 수요를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지난 1분기 인도 대수의 실망 때 한번 써먹었던 시나리오인데 하긴 이번에도 또 재탕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 또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간밤 미국 증시 장중에 특히 이제 장 초반에 거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그 지난 지지자들 의회 난입을 내란죄로 재판하는 데 있어서 당시 이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아야 된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하는 그 트루스 소셜미디어 그 주가가 순간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원래 상승 출발까지 했지만 또 여기에 한 번 더 화답하면서 계단식 상승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크게 뭐 보면 트럼프를 아예 무죄로 뒤집어줄 이슈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분위기가 흘러가면 특히 이제 지금까지 막 주별로 재판 엄청 많이 걸렸는데 결국은 다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는데 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들 아니면 보수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결국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트럼프가 적어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투표 결과를 보기까지는 그냥 크게 인신을 구속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둘 것 같다. 이런 유화적 스탠스로 읽혀졌죠. 그럼 이것 때문에 간밤에 엔비디아는 트럼프 이 소식 나오자마자 출렁했다가 나중에도 장중 내내 그냥 계속 부진했던 거냐. 이게 트럼프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게 다시 진짜 80, 90년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기존 금융, 에너지, 무기 이런 패권만 되살아나고 인공지능이랑 IT는 또 참맙신세가 되는 거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엔비디아 최근 약세는 당분간은 반도체나 AI 관련해서 실적 발표나 어떤 재료가 당분간 부재한 상황에서 그냥 단지 고점부담 내지 피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말 나온 김에 제가 최근 부터 과거까지 트럼프가 AI 관련해서 어떤 그 뷰,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우선 가장 최근 발언으로는 트럼프 자신도 AI 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나 옛날 사람 아니야, 요즘 사람이야 이렇게 밝히면서 나는 내 연설문을 AI로 고친다, 수정한다 이렇게 최근에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보좌관들 하는 일이 연설문 써주고 연설문 수정하고 이런 것도 큰 역할인데 트럼프는 이걸 본인이 일단 직접 작성을 한 다음에 어떤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혹시 수정할 게 없나, 내가 잘못 말한 게 있나 이거를 AI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기 백악관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2019년 2월 11일 날 인공지능 AI 리더십을 위한 대통령 행정명력에 트럼프가 서명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관련 R&D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국립 AI 연구소 설립, 또 세계 최초로 AI 규제 가이던스 마련 이런 식으로 해간 미국의 AI 리더십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이뿐만 아니라 돈질로도 밝혔습니다. 이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NVIDIA를 때려잡는다? 참 어불성설이고요. 트럼프의 캐릭터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는 못하죠. 이제 오히려 보세요. 조만간 트럼프가 TV 토론 아니면 인터뷰든 하여간 최근 NVIDIA 저렇게 잘 나가는 게 다 내 덕분이라고 내가 대통령 시절에 AI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게 지금 빛을 바라는 거다 이렇게 또 생색 정보통을 할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한번. 그러면서 NVIDIA도 내가 준 지원금 받고 저렇게 컸는데 NVIDIA는 내 편이 돼야 맞다. 이런 식으로 둘러실 거라고.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수영장 가서 물질을 하다가 왔더니 머리가 그냥 낙습물에 쩔어져가지고 완전히 전원일기 응삼위형님 스타일이 됐는데 오늘은 참 증시도 그지 같고 또 서울에 큰 사고도 발생했다고 하니까 여기다 제가 낄낄거리고 웃는 영상 공유 같은 거는 안 하고요. 대신에 저랑 인스타에서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에 들어가서 돋보기 마크 누른 다음에 런던 고라니 치시면 저 한 명 나오고요. 아니면 제가 오늘 댓글에다가 제 인스타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소통도 하고 DM도 주고받고 하실 수 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참 앞에 언급한 서울시청 앞에 사고에 대해서는 아 진짜 어떻게 광화문 한복판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저는 좀 지나서 알았는데 거기 그 앞에 플라자 호텔 뒷길에서 북창동 골목 넘어가는 횡단보도 있는 그 사잇길에 거기 삼계탕집도 유명한 데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 한화랑 대기업 직장인들도 많이 다니는 데라서 저도 평소에 거기 많이 먹으러 가고 약속도 가고 그런 골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급발진 사고를 호소하는 그 운전자가 모는 차가 인도까지 덮치는 바람에 아 진짜 이런 게 날벼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런 사고나 어떤 불행 앞에서 사람은 진짜 한없이 겸손해야 된다. 그런 그 날벼락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고 돈이 많건 적건 사실은 다 의미가 없죠. 하여튼 그 북창동 골목 상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지금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분들이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당분간 거기 좀 가기 꺼려할 거 아니야. 그것도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도 주변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좀 기도를 하고요. 대신에 그 안쪽 골목에 제 단골집이 있는데 이름이 현대 칼국수라고 저는 거기 가면 이제 만칼 만두 칼국수를 주로 시켜 먹는데 이게 칼국수에다가 물만두를 같이 섞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진짜 겉절이랑 같이 먹으면 사시사철 언제든지 진짜 막 보양되는 느낌이고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님 연세되시는 분 세 분인가 같이 이제 직접 하시는데 이번 사고 수습 잘 끝나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캐나다는 오늘 마침 캐나다 데이로 우리로 치면은 3.1절 더하기 광복절급의 날이었고 바로 옆에 있는 미국도 이번 주 목요일 독립기념일 앞두고 수요일부터 증시도 오전장만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들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우리 케이증시는 이미 지난 5월에 당시에 한 세 주 정도를 주 4일 근무로 보냈다 보니까 이번 7월에는 온통 달력의 색감한 날들 뿐이고요. 거기다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LG전자 또 이제 시작으로 해서 벌써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바로 지난주까지 그 마이크론 1분기 실적 나오면서 겨우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끝났구나 했는데 바로 내일은 또 테슬라가 2분기 인도 대수 발표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또 우리 케이증시 대장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스타트로 해가지고 다음 주는 또 미국 대형 은행주들 금융주들 실적이 또 총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또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6월 고용지표 있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CPI 그 다음 PC 그리고 7월 말에 FMC 이렇게 계속 이제 변동성의 파도가 몰아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파도가 세게 와도 지난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완전 밀물일 때는 그래도 고기를 잡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썰물이 와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리면 완전히 그때는 밑바닥이 드러나버리면서 다들 굶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거고 바로 이게 워런 버핏이 얘기한 대로 비로소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발가벗고 헤엄을 쳤는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배영은 하지 마라. 위험한 거다. 그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을 때는 전부 내가 주식 천재 같고 내가 투자에 이렇게 소질이 있었나 이게 진짜 하느님이 주신 나의 그 어떤 달란트가 아닐까 요지를 하다가 유동성에 물이 빠지면 그제서야 이제 비참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또 지금은 사실 고급 리사이클이 거의 끝자락이라서 이게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여기서 오랜만에 갈라진 바닥 틈새로 물이 스며드는 걸 보고서 그 월과 유동성 중독자들은 또 얼마나 도파민이 뿜 뿜을 하겠어. 그러나 미국은 아무리 썰물이어도 오히려 우리 케이징시 밀물일 때보다도 더 물도 고기도 많다는 게 부러울 따름이죠. 그 다음 또 요즘 조기 총선이다 뭐다 시끄러운 유럽에서 주목할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일단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는 예상대로 극우연합이 원내제 1당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또 유럽연합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뭐냐면 바로 낙농업 국가인 덴마크에서 소돼지의 방귀와 틈음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정말 웃으면 안 되는데 헛웃음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하여튼 이런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양이 많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덴마크 연립정부가 2030년부터 소돼지 사육 농가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1톤당 300크론에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의 세금 부과안을 올해 중으로 의회 표결에 붙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산화탄소 1톤에 7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되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지금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친환경 정책의 되돌림이 막 나올 조짐이 있지만 사실 탄소중립을 정말로 찐으로 진정성 있게 신청을 하려면 사실 이번 덴마크의 이런 안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기준을 적용하려면 전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동물은 괜찮고 또 사람은 봐주고 이런 식으로 이미대로 갖다가 잡아 돌리면 이게 대의명분이 서냐고요. 사실 사람만 해도 이제 100세 시대가 됐지만 뭐 80살, 90살 살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거기다가 그럼 탄소 엄청 나오는 시멘트를 갖다 막 퍼붓는 아파트를 짓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캐나다 미국처럼 그냥 전부 목조주택으로 집 져서 살아야지. 그리고 가스 배출 많아지는 그 꽁보리밥하고 고구마 이런 데도 텐마크처럼 탄소세 먹여야지. 아 그리고 이제 맹장수술 병원에서 받은 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통과 의뢰가 바로 그 가스 나오는 거 아니야. 그 가스 나왔을 때 병원에서 어 축하드립니다만 탄소세는 내고 가십시오. 이렇게 부과하란 말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갔는데 하여간 그럼 이번 덴마크의 그 소돼지 뭐라 그럴까? 뿡껍새. 이게 우리 케이징 씨의 수혜주는 뭘까요? 친환경 축사, 바이오연료 이쪽. 그럼 이제 반대로 피해주는 그러네. 그 방귀대장 뿡뿡이 우리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것도 마냥 귀엽게만 봐서는 안 된다. 탄소 중립 차원에서는 이 뿡뿡이도 그 금조기처럼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그럼 이제 거기 제작사가 어디지? 그 뿡뿡이는 EBS 자체 캐릭터 아닌가? 하여간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정말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가 중간에 실적이 한번 삐끗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외국계에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 추세로 자리 잡은 바로 유한 양행에 대해서 이번에 모관스탠리가 장기 실적 전망을 상향한다.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출은 2에서 6% 상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1%까지 이렇게 또 구간을 줬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0에서 10%로 증가 레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유한 양행의 주가도 기존 목표가 17만원에서 이번에 18만 2천원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다음 이제 이게 불케이스라면 베이스 케이스 즉 중립 시나리오는 목표가 9만원 그 다음에 최저 시나리오 이거 이제 베어 케이스는 목표가 5만원으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모관스탠리가 정말 케이징시에서 열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바이오부터 뷰티까지 헬스케어 완전히 종합 전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일단 종목이 모관스탠리의 선호도 순서대로 나옵니다. 잘 들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탑이네요. 목표가 117만원에 투자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 두 번째가 유한 양행입니다. 여기는 목표가 9만원에 투자의견 이퀄웨이 시장 비중. 그 다음에 휴젤 목표가 27만원에 투자의견 오버웨이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 목표가가 2만 천원에 투자의견 오버웨이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클래시스 목표가 4만 7천원에 여기도 이퀄웨이 시장 비중.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래도 이번에는 셀트리온이 중간에는 들었네요. 선호도 순으로. 우선 투자의견은 이퀄웨이 역시 시장 비중이고 목표가 17만 2천원. 아 애매하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투자의견은 언더웨이 즉 비중 축소에다 목표가 5만 4천원.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투자의견 언더웨이 즉 비중 축소에다 목표가 4만원. 참 여기만 해도 SK가 벌써 두 개나 들어가 있네. SK바이오팜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도대체 뭔 사업 분야가 그렇게 상장사를 두 개나 둘 정도로 큰 차이가 있나요. 다음 이제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조정 눈치 보면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UBS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우선 소제목에는 자신감이 엿보이는데 HBM3E 수요의 증가 전망이 올해 2분기는 물론이고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지속이 될 걸로 본다. 그래서 이제 UBS가 자체 AI 반도체 그러니까 HBM 공급망 채널 분석을 해봤더니 엔비디아 수요 증가량이 이게 맞물려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한대요. 따라서 올해 2024년 SK하이닉스의 HBM 출하량이 이전 추정치 대비 8%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2분기 D램 비트 성장률을 15%에서 이번에 17%로 올리고 2024년 전체 D램 비트 성장률을 기존 17.3%에서 이번에 18.2%로 역시 또 상향 조정하고 제품 믹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의 2분기 D램 ASP 이게 이제 평균 판가죠. 이게 전분기 대비 기존 예상치 16.2%에서 이번에 또 17.8%로 역시 상향을 하고 올려치기 한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드는 생각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난 코로나 때도 슈퍼사이클 진입했다고 막 호들갑 떨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간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 그 리포트 한 장으로 그냥 날아가버렸는데 이것도 SK하이닉스도 HBM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제 정점 찍었다고 해가지고 산다르방 머리 끝에 갈라진 부분에 트리트먼트가 쭉 타고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내 이마까지 타고 내려와서 눈으로 들어가서 눈 막 따갑고 눈물 줄줄 흘리고 이 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UBS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피크아웃은 적어도 2025년 그러니까 내년 3분기 전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위견 매수에다 목표가를 기존 23만 5천원에서 이번에 25만 8천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러나 SK하이닉스 영업이익 피크아웃은 2025년 3분기까지 아직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주가의 피크아웃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해외에 있어도 국내로 국내에 있어도 해외로 전부 다 무료 배송입니다. 내일 수요일 7월 3일인데 정부에서 장마철 풍수해 안전사고 대비 철저 이 발표랑 지자체와 함께 산단 태양광 보급 나선다 이 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산업단지에 태양광으로 전력 공급을 하려면 진짜 태양광 패널도 엄청 효율 좋은 걸로 깔아야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풍수해 얘기는 요즘 계속 나오는데 해병대 상병 사망사고 관련돼서 국정요사부터 지금 식료품 인플레이션 안 그래도 높은데 여기서 풍수해 피해까지 발생하면 정부가 죽을 맛이 되니까 지금도 이미 곤란하지만 하여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풍수의 대책 증시해서도 그쪽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정부가 SMR 얼라이언스 창립 1주년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SMR이 차세대 소형 원전이잖아요. 빌게이츠도 찍었다는 그 다음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랑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 세미나를 여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은 사실 뻔하다고 봐요. 뭐 전기차 오너들의 불편함을 줄이려면 배터리 성능 개선 그래서 이제 충전 횟수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무데서나 충전 편하게 할 수 있는 충전소 확대 이 두 가지죠. 그리고 마침 내일 또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 국제 세미나도 열리는데 다 일맥상통하는 증치 테마입니다. 이어서 내일 정보가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 실적 공개가 내일 있는데 역시 또 라면하고 김밥이 효자 노릇을 했을 것인가 근데 좀 K푸드 중에서 고부가가치 고급진 거는 좀 덕볼 게 없나 생각해보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중동시장 공략에 유리한 스마트팜 기술 이쪽이 이제 한날에도 안 걸리고 또 농지라고는 정말 눈치고 찾아보기 힘든 그런 중동 사막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뭐 채소 야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K푸드 테마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한류 바람 일으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 걸 먹다 보면 이게 또 식생활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 내일 농식품부는 세계 동물 질병 진단 표준화를 이끌어 간다 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 요거는 증시해서 동물복지 관련죠 이제는 뭐 그런 반려동물도 뭐 그 엑스레이부터 뭐 피검사 뭐 별거 다 있어 근데 참 제가 아무리 문과충이지만 무식한 게 누가 이제 패치티 뭐 씹는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동물 한테 시티 촬영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정말 몸 안 좋을 때 그게 패치티 찍는 거라는데 저 그때 너무 무한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의 저의 무지함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커뮤니드 타니까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일 나노 코리아 2024 행세가 또 열리는데 증시에서는 한때 테마주로 날렸던 나노 기술 나노 그거 들어가는 섹터가 주인공이고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치아용 보철 수복 소재 국산화 기업 하스가 신규 상장 그리고 세포배양 배지 개발사 엑셀 세라퓨틱스가 내일 공모청약 그리고 이베스트 스펙 유코 또 내일 공모청약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일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서른대를 대량 구매 검토한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제공시 기한이고 또 내일 효성화학이 베트남법인 지분 매각 검토한다는 이것도 제공시 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에서 6월 PMI 발표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미국은 막 축제 분위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 뉴욕 증시도 그래서 이제 오전장만 내일 열릴 예정인데 마침 내일 또 경제지표 일정은 바쁩니다 우선 지난 6월 FMC 회의록이 공개되고 그리고 미국의 5월 공장 주문 6월 ISM 서비스업지수 그 다음에 6월 ADP 민간고용보고서가 다 내일 나옵니다 하여튼 이거 딱 나왔다 하면 바로 이틀 뒤에 미국 정부 고용지표랑 실업률이 이제 나오는 이틀 전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또 다시 내일 미국에 이제 건너갈 예정인데 사실 미국하고 캐나다는 우리 충청남도 전라북도처럼 진짜 거의 뭐 한 동네나 마찬가지거든요 내일은 좀 다른 환경에서 내일 뉴스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퀄리티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